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 가속도 법칙을 배운 다음에 이번에는 운동하는 물체, 즉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힘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개념 2에서 가속도 법칙 몇 법칙이라고? 뉴턴 운동 2 법칙입니다 가속도 법칙 볼까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식인데 결론은 이거야 F는 MA라는 거야 F는 MA다 F는 MA니까 가속도는 뭐야?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법칙이 뭐야? 라고 하면 그냥 이거 기억하세요 F는 MA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경우인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이때 이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운동하는 물체들의 질량을 더한 후에 그 물체들의 작용하는 외력을 더해서 한 물체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 가지 상황이 나와있어 그쵸? 세 가지 상황이 나와있는데 두 상황은 도르레고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은 그냥 물체를 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자, 도르레에 관해서는 다음 강에서 내가 한꺼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고요 상황 1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앞에 있는 소리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가볍게 내가 조금 크게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내가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자, 얘가 1kg짜리 물체고 얘가 2kg짜리 물체야 근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내가 여기다가 3m의 힘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내가 3m으로 지금 밀고 있잖아 누구를 밀고 있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은 A를 밀고 있어 하지만 이 힘은 A와 B가 같이 받고 있죠 왜? A랑 B는 같이 움직일 거거든 맞죠? 자, 그러면 운동방정식 F는 MA에서 자, 지금 이 물체 둘이서 받고 있는 힘의 총합은 얼마야? 3m이거든? 그쵸? 근데 이 3m이라는 힘을 가지고 누가 A랑 B 1kg짜리 A와 2kg짜리 B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 그제? 그러니까 전체 3kg이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A 얼마가 돼야 돼? 1mps 제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제? 자, 얘네들의 가속도는 1mps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속도가 나왔죠? 자, 가속도가 나왔는데 자, 이 다음 과정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해야 될 게 있어 뭐? 각각의 물체마다 힘 분석을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가속도를 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4, 각각 물체마다 힘 분석을 한다 이걸 내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체계는 없지만 자, 봅시다 일단은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각각 힘 분석을 할 건데 우리는 얘네들의 가속도를 알아 자,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도 가속도 1이고 B도 가속도 1이야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A는 1kg짜리가 1mp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 A의 알짜 힘이 1N입니다 F는 M에 1에 매해 1kg짜리가 1mps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A의 알짜 힘이 1N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B 역시 2kg짜리가 1mp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 B의 알짜 힘이 2N입니다 2kg 곱하기 1mps 제곱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각 물체마다의 알짜 힘이 나왔네요 그쵸? 자, 알짜 힘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도대체가 B의 알짜 힘인 2N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디서 나왔을까? B 무슨 힘 받고 있니? 지금 A가 B를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B만 봤을 때는 결국 그치? 어! B는 무슨 힘을 받고 있구나 A가 B를 밀어주는 힘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A가 B를 밀어주는 힘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어... 또 있어 뭐? B가 지금 앞으로 이거 받고 뭐 뒤로 받는 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치? 이 힘 하나 받고 있는 거거든 근데 알짜 힘이 2N이래 알짜 힘이 뭐라고? 모든 힘의 합 B가 받고 있는 힘은 이것밖에 없으니 이게 뭐겠구나? 2N이겠구나 즉, 아! A가 B를 믿는 힘은 2N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A가 받는 힘을 한번 문석을 해볼게요 A가 받는 힘은 일단은 앞으로 3N을 받고 있어 내가 A를 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앞으로 3N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A의 알짜 힘은 1N이거든 도대체가 이 3N에서 어디서 까인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 A가 B를 밀고 있죠 그치? A가 B를 밀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고? B는 A를 밀게 돼 뭐? 작용 반작용 그죠? 자, 그러니까 A는 내가 3N으로 A를 밀고 있지만은 B도 A를 뭐야? 뒤쪽으로 2N으로 밀고 있구나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자, 그러면은 A같은 경우는 뒤로 2N 받고 앞으로 3N 받으니까 뭐다? 아, 알짜 힘이 앞으로 1N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뭐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한 힘 분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도르래 같은 경우는 가볍게만 한번 볼게요 도르래 파트에서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건데 자, 두 번째 상황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해도 되겠네요 간단하게만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황으로 한번 볼게요 이 상황으로 어, 일단은 운동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우리가 힘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 방향에 대해서만 힘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아래쪽으로 지금 뭐다? MAG, 즉 중력 받고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뭐 위로 뭐 장력 받기는 할 거야 그치? 장력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짜 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가속도는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합시다 뭐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이쪽 방향 알짜 힘이 작용을 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장력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B의 알짜 힘일 거야 왜? 장렬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아, B가 받는 알짜 힘 이거겠구나 A와 B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자, 힘 분석은 이렇게 되는데요 힘 분석은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외력을 고려하자라 그랬거든 그치? 자, 그럼 봐봐 이 장력 같은 경우는 실은 지금 A와 B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내부에서 작용하는 이미지 외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외력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뭐야? A가 받는 중력 이 놈아밖에 없다라고 A가 받는 중력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상황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 뭐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펼쳐서 합쳐보자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펼쳐서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 자, A랑 B가 이렇게 합쳐져 버리는 거야 자, 합쳐지는 순간 장력은 어차피 사라집니다 어차피 외력도 아니고 그치? 자, 어? 잠깐 순서가 반대로 됐네요 그치? 자, 이렇게 펼쳐서 합치게 되면은 자, A랑 B가 이렇게 합쳐지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외력 뭐 밖에 없다고? 이쪽으로 받고 있는 A의 중력밖에 없다라고 맞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받고 있는 A의 중력밖에 없으니까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뭐야? MA 곱하기 G가 될 거야 그치? MA 곱하기 G가 될 건데 이 힘으로 이 힘으로 지금 뭐다?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둘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맞지? 이 크기의 힘으로 A질량, B질량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그치? 같이 움직이면서 가속도 운동을 하겠네요 맞지?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겠네 맞죠? 여기 나온 식 즉,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겠다? 어? MA 플러스 MB 분의 뭐다? MA 주겠구나 이런 식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도르래에서 확실하게 할 거고요 얘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얘도 그냥 바로 펼쳐서 한번 합쳐봅시다 오케이? 자, MA이 지금 중력받고 B 중력받고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받고 있네요 그치? 자, 펼쳐서 합치면 자, 이번에는 왼쪽에 A, 오른쪽에 B가 있습니다 그치? 근데 B라는 녀석이 이쪽 방향으로 MBG 아이고 MBG 중력받고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이 이쪽 방향으로 MAG 중력받고 있습니다 그치? 근데 지금 보아하니 보아하니 B가 조금 무거운 것 같네요 그치? B가 무겁다라고 가정을 하면 B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B쪽으로 떨어지면서 가속도 운동을 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도 B의 방향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R자 힘은 일단은 이쪽 방향으로 아이고 자, R자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R자 힘은 뭐라고? 모든 힘의 합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거가 되겠네 즉 MB 곱하기 G B의 중력 마이너스 MA 곱하기 G A의 중력 이게 R자 힘이 되겠죠 근데 이 R자 힘을 가지고 이 R자 힘을 가지고 뭐다? A와 B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치? A와 B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즉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합쳐져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근데 가속도는 몰라요 A라고 합시다 어허 자, 이 식이 완성이 됐죠 그치? 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자, A의 질량 플러스 B의 질량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R자 힘이 뭐라고? R자 힘이 MB 곱하기 G 마이너스 MA 곱하기 G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일단은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